반갑습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서 갓성비 제품만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요고사바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기본이고 배송정보와 구매자 리뷰 등을 꼼꼼히 따져서 해당 제품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고르고 고른 제품으로 10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제품 중에 마지막에 3개의 제품들은 정말 최고의 갓성비 제품으로 현명한 알뜰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클릭 한 번이면 로켓처럼 빠르게 배송이 되고 대부분 제품들이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되니까 필요하신 제품은 바로 구매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업로드한 날짜 기준이니 구매하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빠르게 필요한 물건 사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좀 더 귀한 일에 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위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패스트캠프 원터치 텐트 베이직3 버전이 차지했습니다. 5년 연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정말 우수한 제품입니다. 패스트캠프 베이직3는 가장 많이 판매된 스테디셀러 제품의 1등 공신으로 텐트 대중화에 앞장섰던 제품입니다. 지금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네요. 자 2위입니다. 2위는 긴승 메시프 티클라 프리미엄 원터치 캐노피 텐트가 차지했습니다. 던지면 끝! 쉽게 펼 수 있네요. 플라이를 받칠 수 있는 폴대 2개도 세트로 와요. 캠핑 가는 거는 좋은데 정말 텐트 피고 접으려면 1위였었잖아요. 원터치 텐트가 나오고부터는 그런 걱정 없이 어디든 날씨만 좋으면 떠나게 되네요. 드디어 오늘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코멧 아웃도어 원터치 텐트가 차지했습니다. 2, 3인용이니까 크진 않아요. 사이즈 잘 보시고 구매하세요. 커플끼리 놀러가기 딱 좋습니다. 무게가 2.5kg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가벼운 제품이에요. 좀 더 추워지면 나가기 힘들어요. 날 좋을 때 많이 여행하시고 경험하셨으면 해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 또 만나요.